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을 사랑하시는 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칭쌤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의해서 오늘은 여러분 아더코인하고 혹시 들어보시나요 아더 여러분 아더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뭐가 생각나세요 음 그렇죠 엑스칼리버 제가 전문가 활동하면서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엑스칼리버 포트를 갖다가 구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더 스텔라양 리플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더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코인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하는거에요 아더 엑스칼리버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 우리가 오늘 아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텐데 아더는 어떤거냐면은 지금 현재 좀 장이 장이 기복이 좀 심한데 심했었는데 최근에 장이 좀 빨래줄을 치고 있죠 투매 현상이 나왔었구요 투매 이후에 좀 반등을 주면서 현재 빨래줄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불확실한 것들이 좀 제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우상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구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잠깐 봤을 때 자 시가총액 아더를 봤을 때 현재 얼마냐면은 4600억이 있죠 여기 현재 시가총액 39위에 있구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이 방송 보실 때는 순위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 4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어떤거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법인 소재지가 좀 중요한데 법인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코인을 한번 멋지게 한번 세계를 한번 그 저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텐데 그 기회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네덜란드를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보통 제가 코인을 소개시켜드렸을 때 왜 국가를 소개시켜드렸었죠? 영국, 미국, 중국, 캐나다 그렇죠? 스위스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하고 약간 판약이 좀 다르고 있죠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네덜란드에서 지금 현재 법인 소재가 돼있고 2016년도에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장이 돼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약 10억개 정도가 현재 발행이 돼서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걸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얘 아더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제가 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방송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 찾아보시면 있겠지만은 특징과 과연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얘가 보다시피 네덜란드에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좀 선호하겠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유럽에서 좀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어가 보면 비즈니스를 위한 자 비즈니스를 위해서 최초의 확장 가능한 어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위해서 확장 가능한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저번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스트라티스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 아 못 보셨다구요? 아 못 보셨으면은 다시 녹화 방송을 보시면 되겠죠 얘가 스트라티스라고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어 스트라티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짝 얘기해 드리면은 이더리움이 약간 버벅거리는 거에 대한 음? 경쟁사로 나오고 경쟁코인 나왔다고 했죠 자 이것도 하나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사이드체인이라고 하는데 얘는 약간 다른 것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지만은 얘가 하는 것은 어디에 뛰어난다고요? 암호화에 뛰어난 코인이다 자 암호화에 뛰어나는 것은 어떤 그 최근에 뭐 해킹이나 해킹 우려 사태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말 많이 들어보는 그 뭡니까? 광자 컴퓨터가 해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별 걱정을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 은행에 가면 은행에 지금 현재 물론 해킹을 한다 도덕 안 맞을 것 같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저기 뭐야 어? 영화 보시면은 뉴욕 은행 가면 안 털렸을 것 같아요? 털릴 때도 있어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죠 해킹도 당하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암호화폐도 해킹이 당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광자 컴퓨터가 나와도 해킹할 수 있겠지만 대신 이 불안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코인이 아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암호화에 뛰어난데 왜 암호화에 뛰어나나?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그 특화를 한 거죠 어떤 코인 중에서 특화를 했던 것은 때로는 사이드 체인을 하고 있지만은 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고급 그 다음에 효율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 블록체인에서 하드체인 트랜젝션은 확인된 블록체인에서 제거하여 실제 블록체인을 가볍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말은 다 필요 없고요 어떤 것이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상이 블록체인이다 상이 블록체인이다 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너무 복잡하니까 부부와 자식 홍길동 아니 홍판서 홍길동의 혹시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응? 제가 농담실로 하는 말인데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입니다 홍판서 원래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홍길동의 아버지 누구야? 그러면 홍판서가 홍길동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처럼 부모와 자식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없죠 홍판서가 없었으면 홍길동은 태어나지도 않았었겠죠 그런 것처럼 둘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뭐를 할 수 있냐 홍판서는 자식을 낳았을 뿐인데 홍길동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유명해졌죠? 어? 메시섬처럼 유명해졌죠? 동해번적 서해번적 본인이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자체에서 밑으로 뭘 할 수 있다?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여기 아버지에 연연하지 않고 홍판서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이 본인 나라에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나름대로의 블록체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특징은 나름대로 하위이지만은 자식이지만 자식이 더 잘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 예를 들어서 사장실이고 비서실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밑에마다 자기네들이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암호를 걸어서 블록체인을 걸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을 해킹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해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특징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아더코인이고 2018년도 2월 1일날 최근에 나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더코인을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걸 떠나서 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이 이 아더코인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게 했죠 최근에 보안이다 뻑하면 보안에 침투해가지고 해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징적인 것이 굉장히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침투하게 까다롭게 만드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떠나서 얘는 특화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자식인데 이 자식이 나름대로의 각 블록체인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확장성이 무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더코인은 확장 가능하고 각 자식들이 즉 홍길동이 너무 잘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더는 엑스카리버 그리고 아더는 홍길동하고 비슷하다 자식이 더 잘났다 라고 판단하시면서 이 아더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더코인은 앞으로 확장 가능하고 보안을 강화한 코인이다 라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